그냥 기다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게돼요 그럼 당신이 형을 해볼게요 제 와이프가 입 좀 닫히고 있지? 제가 그런 사람이예요 수줍더라도 계획은 가질 수 있고 질문이 왔을 때 즉답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입양원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에탄입니다 제가 그를 도와주고 질문을 합니다 2년 전에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가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나 아이스크림 원하냐? 젤로 원하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파? 모든 걸 물어볼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고파? 에탄, 사람이 물어보면 답이 필요한거야 긴 답을 줄 필요는 없죠 You don't have to give 50 different ways to do something 무슨 일을 하는데 50가지를 나열할 필요는 없어요 But if they ask if you want ice cream or jello You know whether you want ice cream or jello Just answer it 그 중 하나만 더 말하면 되잖아요 And I would encourage you to come out of your shell as much as you can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 shell 껍질로 빨리 나와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one other example and then we'll move on That'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다른 또 예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리조나에 왔을 때 그 합회 역사상 첫 번째 히스패닉 계통의 합회 이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총무부장으로 아마 코닝 이성에서 갔는데 제가 이제 합회 행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히스패닉 형제들이 이렇게 흑이소치면서 앉아있어요 무슨 문제들이 의논될 때마다 백인종들이 말하고 흑인들도 말하고 아시인들도 말하고 히스패닉은 그렇게 기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냐 아, you know, we're Hispanic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it? 히스패닉은 힘이 없더래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이 행정위원의 멤버잖아 말해 So, that's what I would say to you You don't have to lead at this question 토론을 다 lead할 필요는 없지만 But if you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만약에 할 말이 있으면 raise your hand and say it Even if they don't agree with you It's okay You've been called to be a leader with the way God gifted you to lead 하나님께서 우리 부사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리더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환영하세요 I'm good I'm good I'm good That sounded real wild You would hate it He's real junior to me So, I can tell you Does that help? Perfect Okay, thank you He's a good pastor Yeah, I know he is What a crazy You know, everybody has their strengths I mean, I get that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이 특질들이 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So, people would like you more than me Because I always talk They go, can you please just stop talking Alright, anything on this? Any questions, comments? 다른 질문 있으세요? Okay, let's, okay So, now we go to the 21 Laws of Leadership And I'm going to use my book Because I want to make sure I get it right Yeah 지도자의 21가지 법칙 We'll take a break in about 20 minutes These 21 laws are by John Maxwell John Maxwell Who is known in Christian circles One of the greatest individuals on leadership And I've been to his seminars and he is truly a gifted leader And he is really a gifted leader When I first became a senior pastor I was terrified I was terrified And I've never preached four weeks in a row in my life I've never preached four weeks in a row in my life 단임 목사로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럴 때에 이 카세트 테이프에 무슨 시리즈 성격 세미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카세트 테이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John Maxwell의 세미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1가지의 리더십 법칙은 그의 경험과 모든 지식을 총망랑한 기준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뚜껑의 법칙입니다. 여기 뚜껑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은 뚜껑입니다. 이 뚜껑 이상으로 물이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속한 집단에서 여러분 이상 갈 수는 없는 것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부장일 때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50% 정도만 흥분을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기타를 사용한다면 내가 기타를 사용한다면 내가 기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없죠. 이렇게 부르면 내가 하는 게 50%만 흥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50% 정도는 따라와요. 그 리더의 높이만큼 추정자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뚜껑, 그 한계 범위가 어느정도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높게, 목표를 높게 잡으셔야 합니다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조나에서는 아리조나의 합해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올해 북미지역의 히스패닉도에서는 3만 명을 침례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높은 목표예요 우리가 거기 목적에 도달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3만 명의 침례를 위해서 히스패닉 모든 교회들은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높게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영향의 법칙입니다 영향의 법칙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나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나갈 때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리조나의 캠프 미팅 때 한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우리 합해사님이 저에게 와서 아직도 무엇을 결정하지 않은 게 있다고 컴플레인했어요 사실이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건 공평한 것이다 처음엔 그랬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또 공평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고 그러나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와 주게 되었습니다 과정의 법칙, 세 번째는 과정의 법칙입니다 지도자,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표의 초년별 때 교훈들을 많이 배웠고 어떤 합해에서 청소년부장을 찾고 있었어요 그 합해에 15년 동안 부청소년부장으로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장으로 그 이름이 검염되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이 청소년부장으로 선출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부청소년부장이 아닌 것처럼 이미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합해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 복사님을 청소년부장으로 고려하지 않습니까? 두 성소년부장으로 15년을 일했는데 앞에 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첫 해부터 하는 그 일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리더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요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비전이나 자기 능력에 있어서 더 증강되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담임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제 왕수가 이런 말을 하면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고 그냥 경험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젊은 단일 목사로 제가 구교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설인 교회의 한 신자였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자로 앉아있으면 어떠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충실한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그땐 은퇴했을 때 항상 왼쪽 저 뒷부분에 앉아있어요 그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도록 콜링을 받았을 때 제가 젊었고 제가 청소년 부장을 여기만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적합하고 우리를 어떻게 좀 고향할지 좀 응원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 후에 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 그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데 저를 이렇게 안으로 끌어보더니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사무엘과 모든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백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나를 정말 많이 구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몰라도 그러나 당신의 리더로서의 자질이 점점 증강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국회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리더십의 질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인가 하면 계속해서 진보되는 그런 좋은 퀄리티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해의 법칙입니다 운항의 법칙 항해의 법칙 존 맥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운전대를 잡고 항해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리더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여러분 리더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선장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할 때에 핸들을 운행하고 운행하고 조정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목적지를 캡티를 남다라는 선장은 내 아주 친한 친구인 호세 로하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수평선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제 아이들을 운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아직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항상 운전하는 데는 다섯 여섯 차 앞을 보고 거기서 브레인을 바라보면 너도 즉시 브레인을 바라볼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 네 앞에 있는 차만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이 바라질지를 예측하지 못한다 지도자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속한 조직과 교회를 잘 운행해서 목적지까지 이뤄야 한다 너머 5 E.F. H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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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서 마음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택스를 하는 사람은 존 도라고, 개똥이하고 지금 택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스하는 사람은 꽃순이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택스하는 사람은 EF Hutton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죠. 핵심 업구는 EF Hutton이 택스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지 안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전이 없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든 에드벤티스 유리스 그의 총장님이 구우든 비트 구우든 비트 구우든 비트 총장님이 아주 조용하고 내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계통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어요. 말을 하면 정말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하면 아주 다 조용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토대의 법칙 사람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견고한 토대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리더가 하루는 와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또 이쪽으로 갑니다. 또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 조직은 아주 불안정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다면 비전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은 함께 일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조직은 앞으로 진보해 갈 것입니다. 존경의 법칙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순환의 법칙이 그렇죠. 제가 첫 번째로 합회장을 할 때 그 목사들 중에 화이트 부인의 정선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차얼즈 화이트 모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절친인데 2008년에 경제가 폭락했을 때 제가 그때 합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리조나에는 히스패닉 계통 불췌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법령이 있었어요. 그런 불췌자 이슈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제 첫 번째 행정위원회인데 제가 굉장히 긴장되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났되었습니다. 분명하게도 내 얼굴 표정이 아주 근심어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꽉 차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44살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쪽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너 정말 이 일을 하겠냐? 너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너 합회장에서 수행할 수 있겠냐? 제가 그때 한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두려움이 있고 좌지우지 하는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따르길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8년 후에 모든 직책을 마쳤을 때 그 사람은 저희의 가장 절친이 되었고 제가 그분을 모셔다가 다른 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Pastor Sam might have considered inviting him here to talk about Ellen White James White he would love to do that. 혹시 우리 김성진 고사님 원하시면 Charles White를 초청해서 강의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에 적합하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사역의 기간이 끝나서 제가 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부르시는 다른 곳에 가서 할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구에서 계속 지금 자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지간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회중들을 리드, 이끄는 데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하십니다. 성도들을 이끌어가도록 두셨습니다. 10시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